동국 장소 말 편하게, 동국이 말 편하게 해줘요 형은 잘해주셨는데 평을 잘하셨는데 편하게 honor 이 팀은 최고의 야비악과 힘과 전략과 모든 게 합쳐져 있는 느낌이야. 와! 이거 진짜 짱 있네. 말리냐고. 힘들었어. 이게... 진짜 대박이야. 진짜 대박이야. 진짜 대박이야. 아, 바지를 선택 잘못했어요. 똥바지를 입어서 바지가 안 올라와. 형, 다리가 안 벌어지죠? 이게 다 다리가 안 올라와. 똥바지 상태 다. 그럼 여기까지 올릴 수도 없어요. 제가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. 형, 나중에 뛰실 때 좀 아닌데. 아니, 여기까지 올릴 거야. 근데 이렇게 크다니까 다이로만.